자 롱맨 개발자가 만들어서 그런지 약간 롱맨 느낌 나죠? 롱맨처럼 어려울라나? 몇개까지 있나? 아홉 목숨까지 있네 두개가 기본인거 같으니까 두개가 하죠 저를 좀 무시하는겁니까? 롱맨 1탄 2탄도 닿기엔 나인데? 갈게요 때는 2000XX년 롱맨이랑 똑같네 시작이 로봇공학 분야의 눈부신 발전은 평화 번영의 세시가 시작됩니다 유일하게 폭력이 허락된 베트폴로세오면서 로봇전사들의 뜨거운 결투가 벌어진다 오늘도 콜로스암에서 열광하는 광준들의 함성과 하노가 메아리트의 위협화진다 롱맨에그제? 스토리가 흥미진지네? 얜가? 이 몸이 좀 미라갔네? 귀여워 그래픽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그래픽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아무튼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알수없어 어서 실험실로 가자 너가 너가 막아달래 일단은 점프 공격 모으는것도 있나? 목면처럼? 없네 슬라이딩은 슬라이드도 없는데? 로봇전사들의 근육필서? 이렇게 백구 우우룰에일숨 야아 왜그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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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가는데 자꾸 뉴스 앵커 대통령의 국가 비상상태를 험포해 감염된 로봇들이 잇따라 복귀하고있 시리얼이 그레고리 그레이암스 체리 다이너믹스의 사장, 그레고리 그라하무씨가 회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잘못이 아닙니다. 블랙웰 박사의 책임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박사 탓이다. 저건 뭐예요? 애비? 도대체 저 정체보루 상자는 뭐야? 가자. 용매는 버스전이지. 저건 뭐야? 경비로봇이래. 힘으로 돌파해야 돼. 할 수 있는 건 나쁜이다. 적을 향해 액셀 대시. 아 대시가 있군요. 잡은 다음에 흡수한다. 약하다는 로봇의 셀을 흡수하고 그들의 능력을 흡수할 수 있지. 오오오오오오. 버거스가 있네. 아. 무슨 능력을 흡수했지? 뭔가 자꾸 콤보가 콤보가 두개가 쌓여기. 다 콤보. 왜 이렇게 열어러봅니다? b الم거하겠습니다. 뭔가 파이어가 어어 총이 파이어가 됐어 뭐 choge 그냥 outright 간다 간다 이럴 파이어 곧 도시 피하여 도시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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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는게 있으면 좋겠다 모으는게 없네 칼콤보 위에 것도 공격해야돼? 어 뭔가 바뀌었어 뭐가 바뀐게 와 두번 연속할수있다 방패맨도 있네 위로는 어떻게 쓰지 반통? 반통에 파이어까지 약간 흡수하는 스타일이네 요렇게 오콤보 좁은 볼밀에서 대시로 이거 뭐 슬라이딩 대신이네 윙면에서 스피드가 빨라졌어 스피드가 빨라졌어 어? 뭐지 이거? 아 노는거 없어? 어 나 죽겠다 피 피가 필요해 이거 이단자 피 먹었구요 지금 지금 백 심으로 이렇게 지금 백이지 백 피가 없어서 그런가 왤케 시무룩해 흐흐흐흐흫 파괴로봇 아찐님 중계방에서 백계 애타게 보슨가봐 아 오스전이 역시 롱매용 이 때 공격 흡수 흡수 뭘 흡수하는거지 이게 난이도가 쉽네 정신차리라고 로봇한테 로봇들이 정신이 이상해졌어 클리어했다 그래픽이 좀 그래픽이 좀 안좋긴 하다 어 여캐도 있네 로봇 바이러스 얘도 산다 맞사네 웹게임이냐고 그정도는 아닌데 요즘 모발게임 이 정도 퀄리티 나오긴 해 네 카보 신가 우리 주니어 하는거 있거든여 그래픽 비슷해 카보 게임이 그래픽이 전부가 아니거든 그정도는 그정도는 벽에 흡수는 역으로 그걸로 뭘 할 수 있다 역게 귀엽게 생겼다 시스템에서 21,000원에서 살 수 있어요. 이 스티컷도 한국어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주인공이 ㅂㅂ 같다고? 내로차팅해주세요 야! 욕설 하지마 도전 솔로 모드 헤리베프터 다음 어디 한번 가볼까? 넘버 2,3,4,5 이렇게 떠있는데? 새로운 도전 이건 뭐지? 다음 목적지를 선택해주세요 정류소 뭐 잡아볼까? 발전소 이거 잡아볼까? 하나만 공략해봅시다 일단 이거? 잠깐만, 브리핑도 받을 수 있네 제가 브리핑해둘거네 발전소의 전력을 흡수하라는 계획인거 같다 롱맨 개발자가 캣콤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나와서 만든 게임이요 사람들한테 호원받아가지고 아마 캣콤에선 원하는걸 못만들었겠지 캣콤이 요즘 와인회사로 불릴 그 있으니까 스파 스파 말고는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 때린 다음에 흡수한다는 설정은 괜찮은거 같은데? 롱맨을 치면 전기맨인가 봐 불이 껐다 커졌다 그러네? 스파 어.. 퀴퀴 스파 자 스파 롱맨 거를 다 얻어 다른 Ö 실행 일단 정은 опять 뭐야? 어디로 가는거야? 간통이 좋아 그래픽이 진짜 아쉽다 어? 그냥 죽여야겠다 저런건 그래픽이 어느정도냐면 3D 모델링하는 무슨 프로그램에 있는 기본으로 지원하는 그런 추가로 주는 그거보다 더 못해 뭐라그르죠? 뭐지? 좀 높네 2단점프 안되는데 뭐 흡수한다며 가야되나? 3단점프 아 뭐야? 미끄러지지 왜? 뭐야? 미끄러졌어 뭘 먹어서 그런가? 폰트도 좀 너무 구려 황금 폰트가 이뻐 보일 정도로 레디 고 버전이 로봇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충분히 조심하세요 푸디로 났으면 더 낫지 황금 콩물을 먹는다고 더 세지거나 그런건 아니네 황금 하하 핵 히 핵 핵 히 핵 흐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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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문젠데 오케이 최고 탑점으로 가면 됩니다 어디로 가는거지? 이쪽인가? 어두워같아 밑에 뭐 먹는거 있는데 그냥 패스할게 것 찾아올게 슈오오오 뭘까? 아 메달 있는거구나 먹었다 뭐지 이거 먹는거? 흠 우승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돼 정전되는 전기맵이라서 낙사될 위험이 있어 그렇게 많게 많아 생각보다 모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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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다 안맞아 키가 작아가지고 모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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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생각보다? 자, 내가... 내가 40억 후원한건 아니잖아? 후원했으면 약간 실망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스팀에서 샀으면 좀... 괜찮았을텐데 풀스에서 사가지 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는거지? 뭐 어떻게 하는거야 저기? 소라이드 데스인데? 뭐야? 아, 못한다고 이런거만 주네? 못한다고 지원해준다 착해졌어? 이때 연습하다가도 이건데 이게 낫지가 않은데? 아아 밑으로 하면 좀 더 낫게 갈 수 있네 밑으로 어허허허허 밑으로가 됐어 점프가 아니고 이거는 R1인데 점프 버튼 따로 있고 약간 밑으로 하면 좀 더 낫게 가네 뭐야? 펭귄이었어 펭귄이었어 잡고 고고 다시 아 딱 맞춰서 가야되나보다 가기, 누워서 가긴 갔는데 한번 가고 이러서 니까 흐허허허허헣 이렇게 가야되나? 이렇게 가도 안되겠지? 쭉 가야돼 쭉 어? 길게 돼지같네 굳이 저렇게 만들어지러울 것 같은데 미뽀 저게 한 목숨 남았어 아 무서워 이씨 안될거같은데 거리가 너무 먼데? 이거 아닌거 같은데? 됐다 아우 겨우 됐어 뭐 좀 부딪치는거 아니야 이거? 아앗! 아 무서워 안돼 연타하면 중간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돼 해봤는데 중간 연타하면 써버려 뭐 한번 써버려 봐봐 중간에 선단 말이야 바로 걔한테 주고 게임 완성도에 뭐 게임에 버그가 있다던지 아니면 체드가가 덜 됐다던지 뭐 그런건 없는데? 제일 불만인거 그래픽이야 그래픽이 너무 부려 저 이상한 폰트 저 이상한 폰트가 거의 쓸려요 다 두개 빼고는 뭐 아니 뭐 막 욕할 필요는 없믄가지고 어 피쳤다 볼쓴가? 맛있는 치즈짠기 성우도 잘 쓴거같은 쩔's 거의 동이 있겜 수준이야 그래픽만 더 봐서는 그래픽과 폰트가 절묘하게 어울려서 농인겜 스멜을 나게 합니다 40억이나 들었다는거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아 뭐야 아아 아아 전기 뭐야 흡수할 수 있다 바닥에 설치됐는데 아 나중에 저기다 전기 전기가 오나보다 그쵸 아아아 어 저거 하여 음 안맞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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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다 화났어 조심해야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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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 갓게입니다 스킵이 된다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떨어진건가? 안 떨어졌는데 나? 내 몸 있는거? 안 떨어져 우와 이거 3개있으니까 데미지 엄청난데? 근데 흡수하니까 없어졌어 구석탱해 구석탱해 2개나 붙었다 일부러 몸에 붙이는게 더 나은데? 전기온다 내려올거야 아 더 점프시켰어 아 너무 아파 부딪치는데 여기가 위험 아 쏠때마다 저게 꺼지는데? 그쵸 이게 케 어 어 노노노노노노노노 아아앜 홠cipZe 아, 겐쎄! 설마.. 마사카.. 자, 오로운동 되고 맞네, 처음부터네 역시 몸매니야 바로 갑시다 뭔가 좀 다른거 같은데 일본어랑 번역이랑 뭔가 좀 다른거 같지 않습니까? 영어 기반이라? 그럼 영어랑 일본어랑 다르단 얘기 오키비 있나봐 이번 트라이어야기나 이 템 다 쓸게요 아, 이거 마지막 안 되는게 힘들어서 하니까 더 빨리 됐나 일부러 끝에 쪄게 일부러 몸에 붙이는것도 나쁘지 않아 다 붙였어 경기 자, 그럼 어떻게 이기하지? 끝에 붙이면 안되나? 끝날 여기 좋다 이거 무조건 당하는건데? 노오 쓸까? 다음 트라이 가 너무 많이 닳아 죽고 다시 갈게 그냥 몸에 다 붙이는게 궁략인가 혹시? 오빠 4개밖에 안쓰잖아 붙는다고 피 다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붙은거 총으로 쏘면 된다고? 어? 아 그래요? 안싸봤는데 설마 그럴수다 저봐 이것도 점점점 없어진다 진짜네? 어쩐지 너무 어렵더라 이상하다 했어 쓸데없이 어렵더라고 왜 저럴 리가 없지 이렇게 쓴다고? 일단 해보고 3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어 이건 어떻게 없애 이건 어떻게 없애 바닥에.. 바닥에 붙이면 안되네 그쵸? 쓸까? 엄청 많았잖아 엄청 많았잖아 어이구 움직여 이전에 난이도가 이렇게 어려울리가 없었는데 첫판인데 물론 3스테이지로 고르긴 했지만 큰일났다 위아래로 붙었어 벽에 붙여야돼 벽에 벽에 한 대는 맞아야돼 어쩔수없어 다 깼다 이리와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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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맞아야 벽에 벽에 여기 여기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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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잇! 아 깬다 깬이 정신 차려하면서 뭘 빼내는 것 같은데? 바이러스 새로운 기술 얻나 볼게요 어허허허 유폼 리젤렉션 다이 다이다논 뭐 당연히 이런게 얻으면 좋죠 이잠인데 베끄가 들리곤다 셀의 데이터를 고치라니 텐소시테 그레나이까 소잇라오카색 슈레바 로봇도다지가 보수시테게임 모아 우리도 화이트박스 하는거 하나도 없는거 같은데 료카이데스 도쿠타 화이토 솔직히 그레이픽은 풀스 원급이야 풀스 원이나 투 또 나온 새로 나온 롱맨 그런 느낌 시리즈로 나온 폴리곤 롱맨 아소거는 샷쇼 그레이픽만 좀 나서 신경 썼더라 도쿠타 브라크웰을 모시와다도 잇따소 그런 말이야 그의 전체의 도쿠타는 지금의 도라와는 미인이랄 아 미국에서의 로봇을 일정하게 바빡한 거짓을 했는데도 그의 전체의 도쿠타는 그의 전체의 도쿠타는 그의 도쿠타는 그의 도쿠타는 그의 도쿠타는 아소거는 그의 도쿠타는 그의 도쿠타는 그의 도쿠타는 설정에서 소리 복고풍이랑 영어로 한번 해볼까? 영어가 원래 기본이었거든 기본으로 바꿨는데 글이랑 달라 영어랑 노래를 복고풍으로 한번 바꿔볼게 설정에서 궁금하니까 원래 기본이 영언데 영어로 한번 해볼게 프랑스, 일본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배경음악을 복고풍으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본어가 낫다 뭐야 이거 두 개 피곤감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티 넘버 나인 였구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별로운 건 사실이야 별로운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완전 너무 악평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스팀에서 2만 천 원이 살 수 있고 나는 풀스에서 3만 6천 원 주고 샀다 너무 열받는다 스팀에서도 한글이 출력되다고 하더라구요 네